안녕하세요. 범퍼 좋네. 뒤쪽이 윌리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3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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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세이지만 나중에 윌리까지 할 수 있어요. 범퍼도 네너나라며 만들었을거에요. 꼬부라 범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앞에다 꽂습니다. 다이소에 나오는 건데요. 좋더라고요. 꽃기가 꽂아가지고요. 특별히 빠지지 않을까? 살살 한번 공유 진행해볼게요. 장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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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지에서 한쪽도 연수해야 돼요. 오르지에서 한쪽도 연수해야 돼요. 자, 가깝게 멋지게 포장을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디는 차는 코브라 바디는 마즈 바디. 지금 바로 마즈 바디를 검색하세요. 감사합니다.